어쨌든 차 안에서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백성론 변호사님.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지난달 29일 밤에 전남 여수시의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졸음쉼터 있죠. 졸음쉼터에서 한 3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다른 30대 남성도 중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두 사람 모두 허벅지에 깊이 패인 상처가 있었고요. 폐혈증이 나타난 상태였고 출혈량도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일단 저 중에 생존했던, 생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이 남성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에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하필 허벅지에 상처가 났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 듣도록 하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김영수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쯤에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워져서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일단 둘 다 혼자 살고 있었고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비를 벌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리고 이후로 종종 게임머니나 현금 등을 서로 빌려주고 갚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채권, 채무액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든 끝내보자라고 합의를 한 방식이 참 기괴합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끝장 논쟁을 통해서 이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결론이 나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논쟁을 시작한 게 지난달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이 바뀌었잖아요, 전에 평론관이. 얼마나 길게 이렇게 논쟁을 벌인 겁니까? 저는 이 소식을 보고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요, 거의 3주가량. 3주요? 서로 감시하면서. 3일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3주가량 그것도 잠을 자지 않, 누가 잠을 자는가 안 자는가 서로 감시하면서 선배 명의의 차량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신용량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처음에 말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상대방이 잠들거나 졸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제가 웃은 건 웃은 게 아니라 지금 어이없다 이런 표현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점점 심해져서 허벅지를 돌멩이로 가격하는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3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상처가 초기에 났을 때 좀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과연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까 싶은데요. 계속 3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 허벅지에서 피도 흐르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이 더움날 괴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지게 된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혹시 저 사람도 술 마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음주 상태였다든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끝장 토론 결국 비극으로 끝났는데 조영호 원장님 왜 이런 끝장 토론을 벌이게 된 걸까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대중들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무슨 심리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선 지나치게 엽기적인 행각이 일어나서 진술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이나 진술로 이들의 심리 상태를 추측을 해보면 제가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인터넷 게임의 중독 상태로 과도하게 몰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류가 부재한 채로 계속 이렇게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요. 현실과 게임을 좀 혼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게임인지 이렇게 혼란이 좀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신용불량자였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채무 관계로 인한 갈등도 또 심했죠. 세 번째는요. 좁고 밀폐된 이 자동차 안에서 수면 부족이 지나치게 지속됐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이 되면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가 되면서 합리적인 판단력이 상실되고 갈등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던 것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네, 서로 그 허벅지를 공격을 해서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태인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게 또 어떻게 알려졌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각서가 하나 나왔다고요? 네, 차량 안에서 각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서류 제목이 피해 승낙 확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로 가해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어떻게 보면 끝장 토론, 끝장 게임인데 이걸 하면서 서로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걸 미리 예측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하재근 평론관이? 네, 미리 예측을 했고. 각서를 썼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가해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다쳤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사전에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아마 서로에 대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피해를 입어도 용서를 하겠다 이런 확인서, 각서 같은데. 백승훈 변호사님, 이게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이름은 각서지만 쉽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서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저 사람이 날 때려서 내가 설사 목숨을 잃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 처벌을 못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도 모든 계약이 유효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 상식에 벗어나는 계약은 무효라고 합니다. 민법에 103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생명을, 목숨을 끊겠다. 이걸 인정해주면 사회가 야만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상계에 반하는 이런 상식에 반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경찰 역시 피해 승낙 확인서에 효력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공격을 했고 한 사람은 숨지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중태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망했고 살인의 고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해 치사 혐의를 이끌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 중한 상황이면 통상 체포 구속이 이어지죠. 이 사람 아까 의식불명으로 중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 체포하거나 하는 건 상관 아니고 일단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를 진행을 하고 이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태에 빠진 한 사람이 깨어나면 좀 더 진상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이터 몰입 를 위해서 каким 것 이빼